오늘은 중금속 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은 원자번호 82번, 한자로 납연이라고 합니다. 색깔은 은백색이나 회색의 금속입니다. 외국의 일부 기관에서는 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으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는 축전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납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납 사용량과 주용도에 대해서 2010년 국내 통계를 보겠습니다. 총 사용량은 무려 41만 3천 톤이나 사용합니다. 용도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도는 전기장비 제조업입니다. 80% 이상 사용하고, 그 중에서 납축전지가 가장 많은 사용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납땜에도 사용합니다. 두번째는 화학제품인데요. 페인트, 광명단도 역시 페인트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세번째는 1차 금속 제조업으로 납과 어떤 금속을 합금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광명단이라고 하는 것은 납이 3개, 산소가 4개가 이루어진 화학물로써 철이 녹수는 걸 방지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에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광명단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을 오래 보존할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광명단을 바르기도 하고, 광명단을 바른 후 유성 페인트를 덧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광명단은 용도가 이렇게 5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주로 도료 및 고무산업, 그리고 배터리 이렇게 사용합니다. 납과 페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은 왜 페인트에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납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납을 페인트에 섞어서 칠하면 내구성이 좋아집니다. 즉, 야외 구조물에 그 페인트가 오랜 눈이나 비, 바람에 침식되어지는데 납을 사용하면 잘 벗겨지지가 않고 오래 지속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납을 쓰면 페인트의 색깔이 선명하고 밝고 오래갑니다. 이런 성질 때문에 페인트 내부에 납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린이 장난감이나 플라스틱 제품 등에 납이 들어간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성 페인트 안에 납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어린이 왕구류에 납이 들어간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외 철 구조물이 녹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프레이로 광명단이라고 하는 납과 산소의 화합물을 뿌려줍니다. 그러면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납이 침출수로 토양을 오염시킬 수가 있고, 또 이걸 뿌리는 작업자의 흡입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나 큰 다리의 구조물, 그리고 철 구조물에 이렇게 납 페인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비바람에 침식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납 페인트는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대체할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비싸다는 그런 점 때문에, 아직도 이 납 페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색깔 있는 그래프는 한국, 미국, 캐나다 3국의 6에서 11세 초등학생, 12세에서 19세 중고등학생의 납과 수은의 농도 비교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파란색 한국인데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나다 순으로 낮습니다. 초등학생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고, 중고등학생에서도 한국이 가장 높은 나베 농도를 보여줍니다. 또 오른쪽은 수은의 농도인데요. 역시 한국이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가장 높습니다. 이게 2012년, 13년, 2년 동안에 전국의 초등학생, 그리고 청소년 1,8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최근에 신문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인천의 사회면인데요. 발행일이 2021년 1월 18일 며칠 전입니다. 중금속 범법 어린이 활동시설 위험 노출 그래서 인천 서구는 야외 놀이터 60곳, 보육실 등 실내 어린이 시설 40곳에 납, 수은, 카드메, 유가, 크롬 등 중금속 기준을 검사했다. 그래서 2배에서 많게는 10배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됐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5일 서울시가 국제기준준수, 납저감페인트 사용을 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페인트 제조기업, 페인트 잉크공업협동조합 등 제조기업과 체결했는데요. 공공시설물과 공공주택 등 내외간에 국제기준을 준수한 90ppm 이하의 납이 함유된 페인트만 사용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납이 많이 함유된 페인트를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이나 내외장재 그리고 장난감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5년에서 2017년 사이에 국민 6167명의 중금속 농도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납과 수우만 여기에 기록했습니다. 청소년은 0.8μg·dL, 수우는 1.38μg·L, 단위가 리터니까 수우는 훨씬 농도가 낮겠죠. 그리고 성인은 축적되어 있었으니까 훨씬 많겠죠. 납은 1.6으로 청소년의 2배, 수우는 2.75로 역시 청소년의 2배 농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의 납과 수운의 중금속이 상당한 농도로 있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전 그 데이터를 여기에 기록했고 몇 달 전에 저의 피검사 결과를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레드가 나비죠. 저의 농도는 1.4로 청소년보다는 높고 성인보다는 평균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머큐리는 순이죠. 1.2입니다. 단위는 똑같습니다. 마이크로그램퍼 리터, 마이크로그램퍼 대시리터. 그래서 아무튼 우리나라 성인 내에 납과 수운 농도가 상당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납 중독 환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건전지의 납, 대부분은 기준치가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으로 가장 많이 쓰는 스킨, 로션, 클렌징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의 페인트, 책가방의 색깔 내는 페인트, 왕구의 페인트 등에서 자주 초과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은 흔하게 생활 속에서 접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검사를 해보면 납 중독이라고 나오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는 납 중독의 원인을 직업적인 원인과 비직업적인 원인으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직업적인 원인입니다. 페인트 공장을 제작하시는 분들, 또 그 페인트로 작업하시는 분들, 특히 스프레이 페인트를 하면 흡수가 많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공장, 또 배광공, 납대 마시고 용접하시는 분들, 또 색깔을 내는 유리, 스테인디 글래스 같은 거기에 납이 들어갑니다. 또 도자기 제작할 때 유약에 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의 재련소, 제철소, 카센터, 또 폐기물 소각장에는 납이 필수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직업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납 상수도관의 물을 먹었을 때,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거기에서 납이 계속 나오는데, 거기에 만졌을 때, 또 조리기구가 벗겨진 데에서 음식물을 했을 때, 그 음식물에 스며들겠죠. 또 크리스탈, 또 도자기 손상되었을 때, 거기에 물을 따라 먹었다면 납이 스며들 수 있겠습니다. 또 납에 오염된 토양, 또 그 토양의 먼지, 그 토양에서 자라는 채소, 특히 도로가의 토양에는 과거에 유연 휘발유라고 납이 들어간 휘발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토양은 납에 오염되어 있는데, 도로가의 토양에서 나물이나 채소, 쑥이나 달래 냉이 같은 채소를 먹었을 때 납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또 염색약이나 화장품, 장신구, 그리고 어린이의 장난감 왕구류의 페인트에서 납이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납 중독 원인이 유연 휘발유가 많았습니다. 1993년도에 금지됐죠. 그리고 과거에 비산납이라고 비소와 납을 혼합한 농약을 사용했습니다. 그 토양에 오염된 토양에서 식물이 자랐을 때, 그 식물을 먹었을 때 납 중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페인트 납 함량이 과거에는 월등히 높았다고 합니다. 납 중독의 증상은 100가지 이상이나 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위장 증상으로 소화불량, 식욕부진, 밥맛이 없어지죠. 변비나 복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초기에는 납 중독인지 어떤 다른 원인인지 알 수 없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피로하고, 두통, 근육통, 관절통 등 통증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은 두가지, 뇌 손상 증상과 뼈 손상 증상입니다. 납의 90%는 뼈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뼈가 손상되면 골밀도가 감소하고, 또 자라는 청소년에서는 신체 발육이 저하되고, 또 뼈의 골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혈 기능이 손상됩니다. 특히나 뇌 손상이 치명적인데, 어린이 뇌 손상이 치명적인 손상이 되겠습니다. 또 근육 손상, 또 불임, 또 신장, 간, 뇌분비기관 등 모든 장기의 손상이 오겠습니다. 납 중독 증상 중에서 이 어린이의 납 중독 증상이 심각합니다. 첫번째는 뇌 손상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장애, IQ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신지체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ADHD라고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장애, 이런게 올 수 있습니다. 또 뇌의 앞부분 전두엽이 손상되면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성격이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거나 또는 훔치고, 또 폭행, 방화, 또 범죄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또 감정의 이상을 오는데, 처음에는 신경이 예민해지고 흥분하고 불안하고, 나중에는 공포장애나 우울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또 청력 손상, 그리고 운동 이상이 나중에 오는데, 국소적으로 어떤 신체 일부가 떨리거나, 또는 전신 간질발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뼈에 납이 대부분이 축적되기 때문에, 납의 90%는 뼈에 침착되기 때문에,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뼈 성장이 저해해서 신체 발육이 저하되고, 뼈 밀도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납 중독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단은 피소변검사로 납의 농도를 검사하고, 모발검사로 오랫동안 축적된 납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치료는 첫번째는 노출 원인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배출 효과가 있는 음식물이나 또는 영양 보충제를 먹는 것인데요.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고, 또 비타민 C나 셀레늄, 요오드, 이런 보충제들이 배설에 도움을 줍니다. 또 사우나로 땀을 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DTA라는 킬레이션 주사가 납 중독 치료에는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EDTA 킬레이션은 다른 중금속에도 효과가 좋긴 하지만, 특히 납 중독 치료에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상으로 납 중독의 원인, 진단, 증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